오늘이 여러분 강인함의 힘 특강 마지막 시간입니다. 같이 제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도록 힘든 경험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는가?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모두가 꼭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할 거고 진짜 인생 공부, 우리에게 필요한 인생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모두가 꼭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강인함의 힘은 우리가 특강을 함께 34개나 같이 했잖아요. 이거는 뒤로 갈수록 힘이 떨어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힘이 안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좀 올라가요. 그 다음에 오늘이 마지막이잖아요. 이게 좀 빛납니다. 쭉 마지막에 올라가요. 마지막은 더 대단합니다. 저는 스티브 매그니스 작가님이 정말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왜? 왜 수많은 고수들, 정말로 유명 인사들이 이 책을 그렇게 많이 추천했는지 이제 정말로 좀 마음속으로 이해가 돼요. 그게 좀 확실하게 이해가 돼요. 제가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책은 정말 술술 읽히는 책이에요. 마지막까지 술술 읽힙니다. 두 번째, 레퍼런스가 정말 탄탄해요. 제가 이게 무슨 말인지 오늘 보여드릴게요. 레퍼런스가 탄탄하다는 게 뭔지 제가 진짜 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이런 것도 아셔야 돼요. 세 번째, 깊이가 예술이에요. 오늘도 깊이가 진짜 정말로 대단합니다. 네 번째, 실행 강론이 정말로 그 디테일이 살아 있어요. 그래서 뜬구름 잡는 얘기가 없고 누구나 정말 잘 따라할 수 있게 실행 강론이 정말 잘 나왔습니다. 여러분 강인함에 이미 제가 2024년 처음으로 소개해드리는 대국민 필독서고 제가 대국민 필독서라고 하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정말로 꼭 읽어보셔야 돼요. 왜? 마지막, 이 이전 대국민 필독서가 여러분 퓨처셀프 했어요. 7, 8개월 전이에요. 이 퓨처셀프 이전 대국민 필독서가 유연함의 힘이에요. 유연함의 힘은 제가 또 에피소드가 하나 떠오르는데 진짜 여러분 유연함의 힘이 특강의 시작이에요. 유연함의 힘은 수잔 에시포드 교수님이 미시간 MBA의 베테랑 교수님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읽으시면 너무 즐겁게 읽으실 거예요. 내가 정말로 명문 MBA의 한 과목을 책으로 배우는구나. 제가 정말 그걸 좀 따라해보려고 특강까지 그래서 찍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강이랑 유연함의 힘은 정말 똑같이 보셔야 되는 게 책에 나오지 않는 내용을 제가 좀 어떤 실행 강론들을 따로 말씀드린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정말 마법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유연함의 힘을 읽고. 그 다음에 특강을 보시고 목소리를 좀 작게 해보자. 이게 뭐 별거 없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 당사자에서 너무 잘 알거든요. 목소리가 크고 톤이 높아서 저는 아무 의도가 없는데 제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화를 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그렇게 화를 의도한 적이 없어요. 화를 낸 적이 없다고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한결같이 야 화 좀 내지 마. 왜 소리를 질러 그런 거야? 나는 그냥 말했는데? 근데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는 그들은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톤을 낮추고 목소리를 좀 작게 하니까 기적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너 성격이 변한 것 같아. 어? 좀 친절해졌네. 나는 똑같은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뭐만 바뀌었어요? 진짜 사소한 게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뭐예요? 톤을 낮추고 목소리를 작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즘도 종종 그 특강 영상에 댓글이 달려요. 진짜 효과가 즉각적이라고. 아내가 놀랐다고. 아이들이 놀랐다고. 주변에서 나를 다르게 평가한다고. 기적같은 효과를 맛보신 분들이 정말 많죠. 그래서 퓨처셀프 이전 대국민필톡소가 유연함의 힘. 그 다음에 대국민필톡소가 퓨처셀프. 그 다음에 올해 처음 대국민필톡소가 강인함의 힘입니다. 정말 다 읽어보시면 다 연결되는 지점도 너무 많고요. 정말로 후회 없으실 거예요. 꼭 읽어보세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 특강 본론으로 들어가보면은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 직접 책을 읽으셔야 돼요. 이번 쪽은 오늘 특강이랑 좀 동떨어진 내용인데 이걸 제가 안 소개해드리면은 좀 서운할 것 같아서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 이거 읽으면서 제가 6년 전, 7년 전, 9년 전 팟캐스트, 유튜브, 페이스북 컨텐츠를 많이 만들었는데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똑같은 얘기가 나오니까 그냥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읽어볼게요. 이 교수는 기존의 통념을 반박하며 즐거움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목적으로 추구할 수 없으며 나는 즐거운 인생의 목표야 행복한 인생의 목표야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기존의 통념을 반박하는 거예요. 뭐요? 즐거움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목적으로 추구할 수도 없으며 행복 역시 목적이 될 수 없고 목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행복은 목적으로 삼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얻는 결과일 뿐 이라고 주장했다. 즐거움과 행복을 얻으려고 쫓아다니는 삶에서 인간은 의미를 찾지 못하고 우리 영혼은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우리 삶이 의미를 찾기 바란다면 거기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었다. 이제 쭉쭉 나와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요. 그거는 따라오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목표를 달성했을 때, 목적에 도달했을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요라고 말씀을 하고 싶다면 무엇, 무엇을 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요가 목적이고 인생의 어떤 골이라고 하면 일단은 지금 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좀 막연한 상태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죠, 여러분? 연결되죠? 피처셀프가 없는 거죠. 피처셀프가 없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100억도 인생의 목표가 될 수가 없어요. 왜? 무엇, 무엇을 해서 100억을 벌겠습니다고 그다음에 심지어 100억은 더 목표가 될 수 없는 게 100억을 써서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는 무엇, 무엇을 하고 싶습니다. 나는 무엇, 무엇을 해서 그러니까 진짜 100억은 그냥 진검다리 같은 거예요. 내 인생의 목표는 100억입니다 하면 100억 안 돼요, 제가 볼 때.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쉽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과연 그 과정이 행복할까? 쉽지 않다고 봐요. 쉽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 100억, 50억 이런 게 나오냐면 내 꿈이 없고 목표가 없기 때문에 가짜를 채워 넣는 거예요. 아니면 임시로 뭔가 임시 변통으로 넣는 건데 그다음에 또 그거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부추기는 컨텐츠들이 많아요. 많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내가 100억이 왜 필요해? 세계여행 하고 싶어. 그럼 꼭 100억이 있어야만 세계여행이 가능할까요? 돈이 있으면 당연히 쉽겠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럼 내가 돈이 없으면 세계여행 못하나요?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꿈을 못 이룬다는 거예요. 내가 1억만 있고 내가 천만 원이 있으면 세계여행 못하나요? 일단은 내가 세계여행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간접적으로 유튜브로 이렇게 저는 유튜브로 여행하는 걸 너무 좋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미국 유튜버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시골 소개하고 그런 거거든요. 저는 그거 보는 게 낙 중에 하나예요. 너무 재밌는데? 그러면서. 그다음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외국에 해양 생태계 유튜버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한번 제가 좋아하는 외국 유튜버들을 쫙 소개해드릴게요. 그거 재밌겠네요. 야, 진짜 그 호주 바다에 사는 몇백만 해양 생태계 유튜버한테 진짜 볼 때마다 너무 재밌어요. 근데 저는 거기 그렇게 직접 가고 싶지는 않아요, 솔직히. 가면은 또 좋긴 하겠지만 힘들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충분히 대리 만족이 되고 그다음에 또 직접 가보고 싶은 데는 있어요, 스위스 같은데. 그다음에 우리 가족을 제가 뉴욕에 이렇게 우리 가족을 데리고 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가족을 모시고 가서 제가 집사가 돼서 뉴욕의 구석구석을 소개해주고 싶은 로망은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그게 안 되면 또 일로 갈 수는 없는 건가? 아니면 어떤 뭐 프로그램이 없나? 내가 좀 이렇게 도전할 거면 이렇게 일이랑 뭐 여행이랑 반반 섞이는 패키지가 없을 건가? 뭐 아무튼 그게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100억이라고 이상한 거를 내 목표로 못 박아버리면은 솔직히 될 일도 안 돼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죠. 이건 오늘 좀 애프타이저 같은 문단이었고 오늘 핵심 문단은 이건데 진짜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PTSD, 나 PTSD 온다. 군대 얘기할 때 PTSD 온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 말로 뭐예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예요. 어떤 큰 충격이 있고 불행을 겪거나 어떤 사고를 겪은 다음에 그 어떤 트라우마가 계속 날 쫓아다니는 거죠, 그렇죠? 쭉 읽어볼게요. 삶의 의미를 찾는 작업은 홀로코스트 생존자뿐만 아니라 다른 정신적 외상을 겪은 사람들에게도 중요하다. 많은 이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심신을 약하게 만드는 현상에 관해 알고 있지만 이거는 다 알아요, 그렇죠? 너무 슬픈 얘기죠, 그렇죠? 이와 한 쌍을 이루는 대칭으로 짝이 있대요. 외상후 장애가 아니라 외상후 성장이 있대요. 그래서 이거를 PTG 포스트 트라우마링, 뭐 글로 쓰겠죠, 뭐에 줄임말일 테니까, 그렇죠? 이라는 긍정적 현상에 관해서는 잘 모른다. 저도 몰랐어요. 자연재해라든지 친구와 가족의 죽음 전쟁포로 경험 등으로 정말 너무 말도 안 되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통해서 외상후 성장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정신적 외상을 겪은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들 가운데,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외상후 성장을 경험하는 비율이 깜짝 놀랄 정도로 높게 나왔다. 조사 결과대로 외상후 성장을 경험한 이들이라면 정신적 외상이 심각하지 않은 상태였으리라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게 정도가 약해서 성장이 된 거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기 힘든 경험을 한 분들인데 성장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베트남 전쟁 당시 포로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포로 생활 포로 수감 생활이 길수록 신체 부상을 경험할 확률이 높았고 외상후 성장을 경험할 가능성도 더 크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나쁜 거 가능성도 높은데 긍정적인 거 가능성도 또 짝을 이뤄서 높았다는 거예요. 심각한 외상을 겪으면 세계관과 그 안에서 세워진 여러 전제가 산산히 무너진다. 얼마나 괴로워요. 내가 갖고 있었던 어떤 기준들, 가치관들 이런 게 딱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너무 괴롭죠? 기존의 신념체계가 무너진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 오히려 사건을 초래한 경험과 삶에 관한 이해가 한층 깊어지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어떤 이 기준이 나를 가로막고 있었던 경우가 이게 부서지면서 보이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삶에 관한 이해가 한층 깊어지고 내적인 힘이 성장해 불행을 이겨낸다. 자신이 믿었던 세계가 무너졌을 때 이들은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재규정하고 내면의 목소리로 삶의 서사를 재구성했으며 재난을 이겨내는 힘을 자기 안에서 발견했다. 이거는 엄청난 거죠. 이런 게 뜬구러지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레퍼런스가 탄탄하다는 거예요. 스티브 맥니크니스 작가는 이런 걸 다 연구 결과를 인용한 거예요. 다 뒤에 레퍼런스가 있어요. 마운트 신하의 의과대학 정신과 의사 아드리아나 페더와 동료에 따르면 심각한 외상은 삶의 의미를 찾아 나서도록 촉발하고 인생의 목표를 근본부터 재구성한다. 그러니까 고통이 뿌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니체의 명언이랑 또 연결되는 거예요. 뭐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이게 PTSD가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게 뭐예요? 또 안티프레지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장난 아니죠 여러분.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한 개인은 괴로움을 회피하지 않는다. 이들도 보통 사람과 마찬가지로 홍수처럼 밀려드는 감정을 경험하고 너무 괴로우니까. 이런 거 겪었는데 솔직히 쉬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막 나쁜 감정이 홍수처럼 밀려드는 거야. 부정적으로 반추하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괴로움을 가만히 살피며 관찰하는 힘이 있다. 의식에 침투하는 생각을 반추하다 보면 되게 나쁜 감정과 생각이 휩쓸리지만 이거 놀라움의 힘에 나온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이들은 심리학자들이 의도적 반추라고 부르는 전략을 활용해 내면의 목소리를 좋은 방향으로 바꾼다. 의도적 반추는 앞서 설명한 조용한 대화와 그 기능이 비슷하고 주로 문제 해결에 집중한다. 섣불리 가치를 판단하거나 반응하지 않도록 가만히 관찰하면서 우리가 앞에서 다 배웠죠. 그렇죠? 문제 상황을 통제하는 자기 대화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 자기 대화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 내면 세계에 침투하는 생각에 맞서 의도적으로 좋은 생각을 반추하려면 통제감이 필요하고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조지 메이슨 대학교 심리학자 토드 카시다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라든지 제일 힘든 거죠. 그렇죠? 심신세액을 유발하는 사고 또는 가정폭력으로 겪은 170명의 대학생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불안감과 외상을 겪고도 자신의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가만히 들여다보며 성찰한 학생이 외상후 성장으로 변화가 가장 크게 낫다. 저는 이 당사자가 고 대표님. 고 대표님이 뭐 정말 대단한 분이죠. 고 대표님이랑 비슷한 유년기를 겪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빠졌겠지만 고 대표님은 외상후 성장을 직접 경험해낸 사람이죠. 산증인이죠. 저도 조금 있고. 그러니까 여담이지만 제가 기웅이 발생을 해서 두 번째로 수술을 할 때 진짜 말도 안 되게 괴로웠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슴에 화를 맞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들께서 마취도 하고 정교하게 호수를 꼽지만 진짜 살면서 겪은 고통 중에 제일 아팠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가 보이냐면 제가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을 했거든요. 여러분 저는 종교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모든 종교의 가르침을 다 포용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병실에 누워있는데 예수님 십자가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상이 있었는데 그 상은 살면서도 여기저기서 많이 봤거든요. 처음으로 그게 보이더라고요. 내가 정말로 정교하게 의료기술이 다 동원돼서 관하나 삽입하는데 이렇게 아팠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진짜 그 고통이라는 게 처음으로 공감이 되고 뭔가 이렇게 이해가 되면서 확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아프다 아프다 말 하면 계속 트라우마에서 못 빠져나오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책에서 뭘 말해주는 거예요? 발전할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를 레퍼런스를 보여주면서 말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았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고통이 약했냐? 아니다. 고통이 엄청나게 강하고 길었지만 그런 사람일수록 더 성장할 가능성도 높았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거는 여러분 인생에서 약간 뭔가 이렇게 우대권 하나 갖고 있고 안 갖고 있고 그 차이랑 똑같다고 봐요. 부루마블 할 때 우대권 하나 갖고 있으면 그냥 쓱 넘어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중요한 얘기죠. 자신의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들여다볼 때 외상 경험을 자기 이야기 안으로 통합한다. 이때 우리는 절망적인 투쟁과 고통에서도 의미를 찾아낸다. 의미는 우리 마음이 삶을 떠나지 않도록 결속하고 문제에 대응하고 고통에서 회복하도록 돕는 힘을 지녔다. 의미를 찾은 여기서 의미는 여러분 뭐예요? 앞에 내용으로 바꾸면 피처셀프겠죠. 그렇죠? 의미를 찾은 사람은 어려움의 직면에도 피처셀프를 잇는 사람이라도 똑같겠죠. 내 피처셀프를 아는 사람이라고 말을 바꿔도 똑같죠. 곧장 절망감에 빠져들지 않고 불안과 두려움을 느껴도 당황하며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오래전에 빅터 프랭클 박사죠. 강제수용소 사람들이 겪은 역경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강조했다. 수감자는 자유를 간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처한 환경과 운명에 어떤 식으로든 적응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여러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어디서 수용소인데도. 이거보다 힘든 상황은 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있긴 있겠지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의미는 우리에게 선택할 자유를 제공한다. 마지막 문장까지 진짜 미쳤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왜 이 책이 미친 책이냐. 제가 증거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러분 인생은 실전이다. 제가 쓴 책이에요. 극도로 힘든 경험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는가. 제가 3년 전에 이걸 썼었어요. 인생의 바닥을 알고 변화의 가능성. 저는 뇌피셜로 쓴 거예요. 뇌피셜로. 에세이에요. 그래서 이건 에세입니다. 사회과학 서적이 아니에요. 에세이에요.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 저는 진짜 인생은 실전이다에 이런 말을 써놨었고 스티브 맥믹스 작가는 그거를 그냥 쓴 게 아니라 레퍼런스를 찾아서 증거 자료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깊이가 말도 안 되게 깊이죠. 여러분 인생은 실전이다가 에세이에서는 진짜 정말 원탑이에요. 정말 좋은 내용이 많아요. 진짜 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읽어보시면. 제가 여러분 이걸 썼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 회사 책이니까 대국민 필독서다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3년 전에 했던 말이랑 일치하기 때문에 대국민 필독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진짜. 끝났네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의 힘과 강인함의 힘은 함께 읽어보면 너무 좋아요. 강인함의 힘과 인생은 실전도 잘 어울리네요. 정말 잘 어울리네요. 이거는 이제 제 네피셜로 쓴 책인데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는 책인데 이게 저는 네피셜로 썼지만 증거 자료들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겸손의 힘과 강인함의 힘이 제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만든 대국민 필독 세트이기 때문에 꼭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끝났습니다. 박수 칠게요. 이게 여러분 쉽지 않았어요. 방금도 클러치 모드로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엔진을 너무 많이 내서 엔진에다가 욕한 것도 있어요. 너무 힘이 드니까 저도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걸 한 시간 반 동안 찍었는데 목이 타들어가는데 끝은 내야 되는데 안 끝나요. 왜냐하면 말이 꼬이고 그다음에 내 생각대로 좀 좋은 표현이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덕분에 끝낼 수가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댓글 써주는 거 읽으면서 소개도 해드리면서 정말로 누구보다 제가 공부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강인함의 힘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 생각날 것 같고 자주 인용을 할 것 같아요. 자주 인용을 정말 여기까지 함께 공부하신 분들 정말 다 같이 박수 한 번 치셨으면 좋겠고 책도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특강도 다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저를 정말 좋아해 주셔서 들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한동안은 제가 좀 더비일을 풀타임으로 해야 되는 게 생겨서 한 2주? 길게는 3주는 영상을 아마 못 올릴 확률 중간에 한두 개 올릴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마 영상을 올리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또 센세이셔널 못 찍은 것도 마저 찍고 또 좋은 책 소개해드리는 것도 하면서 또 열심히 찍을 테니까 제가 여러분 일이 많다 보니까 이 영상을 매일 같이 올리는 게 진짜 고 대표님은 이거는 정말로 혀를 되돌릴 일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거는 왜 찍을 수 있냐 유대감 때문에 찍을 수 있었던 거 여러분들 덕분에 아셨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 저는 다음 시간에 한 1, 2주 뒤에 또 한 2, 3주 뒤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